전원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행정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68번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 대학 30사업 본지정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은 2000년대 200만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약 180만명으로 감소하며 인구분계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노인인구비율도 25.2%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고령화뿐만 아니라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등 인구유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도 지역인재 유출이 지역소멸의 큰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심각해지는 지방인구 감소 문제로 지방대학의 존폐위기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지역중심의 과감한 대학 혁신촉진사업인 글로컬 대학 30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5년간 1천억을 지원하는 지방대의 생존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지난달 예비선정 15개 대학을 발표하였고 비수도권 108개 신청 대학 중 전라남도에 있으던 유일하게 국립순천대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느 지역보다 인구 감소와 청년인구 유출 문제로 고심하는 우리 전남의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지역대학 역할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10월 10개 내외 대학이 최종 선정되는 글로컬 대학 30사업본 지정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우리 지역 유일의 글로컬 대학 30 예비지정 대학인 국립순천대학교가 본 지정에 포함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하는 전라남도 국립순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30사업 본 지정에 최종 선정되어 지역균형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 완화와 지역안배 가점을 신설해줄 것을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nosl